조용히 시청해주시면 깔끔한 상자 grup 저희는 우리 처음입니다. 안녕. 들어가야 돼? 우리 기다려야 돼. 하나, 둘, 셋. 오늘 유튜브 찍을 거예요. 급식충들이에요. 실제로는 회사밥 먹고 있는 직장인. 직빈빈이네 슬프다 확실히 안 입고 간 거랑 입고 간 거랑 다르다 너는 왜 똑같냐고 네가 다 똑같아 근데 승민의 머리스타여도 비슷해 맞아 그냥 똑같아 귀여워 가방이 이거? 이거 딱 그 시절 내가 이런 가방이 있잖아 너 나이 들어서 그래 맞아 사실이야 놀이동산 오늘 별로 사람이 없는 거 같네 안녕 뭐야 우리가 야 뭐라고 뭐라고? 비만와도 여기서 시작해 아 진짜? 유망주 이 정도만 눈치게임 성공? 짧은 시간 아니야 우리 이 정도면 해 우리 그거야 우리 무범생이야 나 김밥 먹어야 돼 아 나 배고파 짠 김밥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다 맛있어 베이건 치즈 깽초 참치 안 먹어야 돼 이거 논쟁 알지? 깻잎 논쟁? 어떻게 생각해? 나 근데 깻잎은 자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응 쉬어? 앞에만 앉아 대박 내 집이 많아 티비 낫는 거니가 그럴 수도 있잖아 티비 낫는 거니가 그럴 수도 있잖아 무거워 그렇게 나와 어떻게 나올까 Shark 얼굴이 짧아가지고 소린도 굿기 싫다고 근데 봐야하는데 아 싫어 으윽 아 싫어 저거 컵이나 탈래? 유튜브 던져블러가지고 내 그림이 controversy 나 학부로 찍어줄게 왜? 귀여워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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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빠르다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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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pict 연기 stitched 합리 정 Squee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어디 있어? 끝이야 나 어때? 나 어떻게 이렇게 숨으면 되나? 나 오늘 뒤로 갈래? 마지막으로 ister salud 사랑해 저기 있어 아직 다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잊지 마 인사 잊지 마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니면 여기서 찍고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연사 찍을 수 있어 야 진짜 내가 여기 어디서 찍을지 너 여기서 잘 나고 가방이 있어 예쁘다 뭐야 왜 거기 있냐? 예쁘다 예뻤겠다 아니 근데 앞에 타고 싶어 너 앞에 타고 싶어? 아 진짜? 나 너 좋아할 줄 알아 진짜? 와 들어간다 야 대박 헤나피아 와 여기가 너무 좋아 와 여기가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자, 황희가 또 시켜 환자 있어, 환자! 환자! 꼴대, 꼴대! 우리 이런 거면 포디 타야 돼! 뭐라고? 뭐라고? 포디, 포디 타야 돼! 근데 생각보다 진짜 높이 올라가잖아! 어! 그치! 나 잠깐 눈 떠는데 좀 웃으라고! 다시 가만 있잖아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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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떨어질 거 같아 아 예쁘다 그녀! 아 예뻐? 응 너 그 애 우리는 주인공이잖아 어 무슨 소리야? 그만해! 예쁘다! 탈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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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땀해 아 아파해 탈컥! 아 지금 오잖아 아니 뭐 먹을지? 진촌 먹으러 갈 거야 진촌 갱춘? 나 완전 좋아 이게 마지막에 적극한 이름던데 전 대만이 먹어봤거든 다 다르지 않아? 다 달라 아니면 아 들어봐 셀서독바도 있고 그냥 국물만 먹으면 돼 아 좀 더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아 좀 더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아니 매콤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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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 안 살 건데 어 안 돼 하자 내가 내가 잇몸업 해줄게 더 싫어 더 싫어 진짜 해줄 수 있어 괜찮다고 내가 누구랑 왜 해 너가 쓰러졌으니까 내가 한다고 일방적으로 왜 이따가 해로새우인지 아니 나랑 오빠랑 생명과학과에서 동굴 불구하기라는 수업을 들었어 이 세상에 철 틀어서 가장 흥분이 좋은 동굴은 해로새우래 정말 해로 백년 해로새우여서 백년 해로새우야? 그래서 해로새우라고 이름을 듣는 거야 새우 근데 그거 알아? 원래 다큐벌레가 나 진짜? 귀엽네 귀엽네 마지막 돌이 2주 타러 갑니다 야 얘 보내야지 너 찍느라고 정신없어 뭐야 나 아직 안 보내줬어? 하긴거 맞아? 하얀세전 대기타는 중 하얀세전 아이고 예쁘다 하얀세전 아 옆에 오라고 옷장이었어 하얀세전 왼쪽으로 하겠습니까? 눈 펴지길 기다리고 있는 선영 하얀세전 옆에 못 오게 하려 하얀세전 하얀세전 사람들이 너무 저 간격을 두고 이거 너무 웃기지야보야 아nh 하얀세전 켜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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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끝났어 선영이의 리액션은 아으아 요즘 학교때 진이도 왔어 요즘 근데 아이비인가? 스마트는 언제 왔어? 나는 엘리트였어 너 이슈가 있었는데 세월호? 세월호 고등학교 때인데 아 신종플루 너 고등학교 때야 그래? 아니 우리 학교가 없거든 낙타 뭐지? 메르스? 아 메르스? 나 소련이 안 갔어 우리? 아 메르스